최근에 경찰에 대해서 초과근무 자제령이 내려왔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분들이 과연 그러면 우리 안전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느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비록 초과근무 해도 수당을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경찰이 수습에 나섰지만 범죄에 대한 수사, 특히 마약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엄단,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정부로서는 참 보기 힘든, 또 보여줘서는 안 되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가 말 따로 행동 따로라고 비판을 하는데 말이라는 것만 가지고 정책이 집행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정부가 너무 어설프 보이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는 점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슷한 취지에 최근에 한 언론사 칼럼이 있어서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론사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당과 그렇게 가깝지 않은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말을 좀 시원하게 해준 것 같아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나 엑스포 유치에 대해서 계속 오판이 나왔었다, 대통령실에 오판이 나왔었다는 그런 연속전상의 글인데요. 오판은 또 다른 오판을 부른다. 그래서 궁금하다. 대통령의 재계총수 떡볶이 먹방 이벤트는 누가 기획한 건가. 생사의 전쟁을 치르는 재벌총수들을 해외 순방마다 수행하게 하고 엑스포 유치 지원에 투입하는 것을 두고 관패 논란이 일고 있음을 진짜 몰랐던 건지 알고도 뭉갠 건지. 지금 떡볶이 이벤트 할 때 아니다라는 고언을 아무도 하지 않은 건지. 안 된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인 건지 알 수 없다. 대통령이 재벌총수들과의 술자리를 좋아하고 흥이 나면 나이 어린 재벌총수에겐 존칭 없이 편하게 대한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이런 자리를 주선하는 건가. 고개를 갸웃하게 하는 인사도 이어지고 있다. 어느 대사는 외교부 차관으로 승진한 지 4개월여 만에 경제부처 장관에 발탁됐다. 대통령이 형으로 불렀다는 선배검사는 국민권익위원장 반년 만에 업무 연간 경력이 없는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지명됐다. 소년 가장 석박지 얘기까지 곁들여서. 장관으로 옮긴 지 석 달도 채 안 된 사람을 총선에 내보내려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민심과 동떨어진 여러 일들이 반복되는 걸 보면 국정 게이트키픽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좀 하단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어떤 성적표를 얻을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국가의 역량이 세태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이제 집권 3분의 1도 안 지났는데 인류 인재들이 국정 참여를 꺼리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대통령실 운영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좀 많은 것 아니냐. 점검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점검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보수적인 일간지에서조차도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야당들의 지적을 단순한 정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운영위 소집 등 저희들이 점검하려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